2016년 3월 학력병가 1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가와 나의 유전병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이 있으면 t와 small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larget가 우성이랍니다. 완전 우성.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가족 구성형의 핵형은 모두 정상 E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과 2의 체세포 1개당 smallt의 DNA 상대량은 같다. 그럼 여기에다가 smallt, smallt를 한번 써볼게요. 어, 그런데 smallt가 각각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립 유전자가 larget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mallt는 들어갈 수 없어요. larget 혹은 y 이 둘 중에서 하나인데 각각 smallt라고 하는 유전자형의 DNA량은 같은데 다른 형제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여기가 larget 여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smally가 되겠습니다. x염색체에 존재하는 t 유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mallt가 있는 ty2번이 바로 유전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열성형이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x에 존재하면서 열성인 유전인다. 자, 그 다음에 난자 a와 b가 수정이 돼서 3이 태어날 겁니다. 이 놈이 태어날 건데요. a와 b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각각 생식세포를 만들 때에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자손을 만들게 될 거랍니다. 그러면 쭉 유전 정보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유전이 ty가 되겠죠. x염색체에 smallt가 있으면서 y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larget, smallt를 갖겠죠. x염색체 하나를 자손, 아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smallt를 가져야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지금 유전형질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x염색체에 smallt, smallt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빠 같은 경우는 smallt, larget, y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형질인데 얘가 나타날 때에 이 아이는 지금 정상이면서 남성이기 때문에 larget, y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y는 아빠가 줬고 그 다음에 이 larget는 누가 줬느냐 엄마가 하나를 줘야 되는데 엄마는 smallt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준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빠가 모두 다 줬고요. 엄마는, 엄마는 성염색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염색체를 주지 않은 제로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x염색체, 성염색체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는 비분리현상은 1분열과 2분열 각각의 비분리에서 모두 다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빠는 확실히 알 수가 있겠네요. 아빠는 이제 xt와 그 다음에 y 이게 상동염색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1분열이 정자를 형성할 때 1분열 관계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문제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ㄱ은 우성형질이다 그랬는데 ㄱ은 열성 성염색체이다. 자, a는 성염색체가 없다. 자, a가 누구냐면 지금 난자입니다. 이 난자는 성염색체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b가 형성될 때에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날 건데 1분열이냐 2분열이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상동염색체를 줬기 때문에 1분열에서 일어난다. 맞는 말이 되겠죠. ㄴ과 ㄷ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